NC 소프트의 시가총액, 잇따른 주가 하락에 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늘 NC 소프트의 주가는 전날 대비 0.65% 내린 61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또다시 경신한 것으로 2월 초 연고점 104만 8천 원과 비교하면 무려 41%가량 하락했습니다. NC 소프트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24일 종가 기준 약 18조 5천 9백억 원이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3조 4천 3백억 원으로 약 23% 하락했습니다. 불과 10일 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5조 1,591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NC 소프트의 주가 하락 원인으로 최근 출시한 블레이드 앤 소울2의 초반 성적 부진이 꼽힙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2는 NC 소프트의 야심작으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기존 게임과 비슷한 게임성과 과금 유도 방식에 유저들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출시 초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NC 소프트는 전날 자기 주식 30만 주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하며 1,899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 주가 방어에 나섰지만 장 막판 하락 전환하며 추가 하락을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는 향후 NC 소프트 주가 향방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리니지W의 흥행 여부에 달려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실적적인 3분기 실적이라든지 관련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실망감과 관련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의 반영성은 리니지W가 정할 것 같습니다. 이어 아직 리니지W의 비즈니스 모델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흥행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